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한 북한이 핵실험도 감행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핵전문가들은 소형 핵탄두 개발 실험 등 다양한 세나리오를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을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2017년 처음 시험 발사한 ICBM 화성-15형을 활용하고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형 핵기폭장치가 필수적이며 이런 소형 장치를 통해 다탄두 미사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으로 폭발력을 높여온 것에 주목하면서 6차 핵실험대와 같은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고위력 실험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ICBM 시험 재개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할 겸입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미러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서 더욱더 방해꾼이 될 것이며 북한도 핵실험 등 주요 도발에 앞서 이런 상황을 셈법에 넣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무부에서 비확산 정책 담당 국장을 지낸 샤런 스카소니 조지 워싱턴대 연구 교수는 북한이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선제 공격에 대한 보복용인지 또 병력이 아니라 도시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실험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복구 준비는 기술적 능력 추구보다는 정치적인 압박 강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OA 뉴스 박형주입니다.